정말 특별한 여성이에요. 딱 보더라도 핑크빛 공주인데 본인은 꼭 보통여자다, 보통사람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곡 보통여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박수가 좀 커야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새해틀곡이고요. 오늘은 오라버니들이 많이 오셔서 오라버니를 불러보겠습니다. 신나는 곡이죠? 자, 오라버니와 함께 오늘 댄스를 가장 잘 추신 분은 제가 선물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네, 박수가 나와있는 음악입니다. 할렙니다. 어, 어르신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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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시 나는 이 손을 닫는 하늘 나는 이 손을 닫는 나라는 믿음 날 사랑하신다 하늘 천장하오 행복하여서 설레기 났다는 것인데 아름다운 즐거운 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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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영웅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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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의 얼굴을 눌렀어 지금 이대로 매주가 너의 행복을 얻어 일어났더니 무릎에 나를 불러내고 행복해요 안이 없나보니 달아간다 I'll let you stay You're not helping me 정신을 말할 못하니까 울렁하던 이 모습을 위해 물을 다 으쌓겨봐 그때문에 영원한 날아오는 그때문에 영원한 날아오는 그때문에 영원한 날아오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보통여자 타이틀인 자도 불구하고 그 히트곡인 이 금잔디 가수도 무명해서 이랑 이 훌라보니 하나로 배스타 반열되지 않았습니까?